입니다. 더 뷰로 엑스컴 이어서 가야죠. 엑스컴 뒤에 이름이 더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계속 이어서 갑니다. 어차피 세이브 파일 하나밖에 없고, 따로 전장 기능도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거 저번에 봤던 영상이죠? 기억이 안나네요. 없어도 다가가고, 나머지 물자로 인스프 스트럭처럼, 우릴 확인할 수 있겠죠. 두 중의 세대가 몇개 동안에 영향을 잃은 후에, 우리 못둘지 못한 것까지. 나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수백만 명, 수백만 명이 영향을 잃은 후에. 외계인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어, 나라 전체 공포 휩싸게도 두고 있어. 모든 나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4. 어 너무... 보상으로 정찰력을 줬어 자 이번 임무는 뭘까? 표시가 안되는데 딱히 뭐 없습니다 어디 가라는 말도 없고 일단 기조 돌아오긴 했으니까 슬프 봐야겠죠? 방금 그게 메인이었던 것 같구요 할 것 있나? 아 저번에 그 오빠였지 쟤 오빠 안젤라? 안젤라 오빠를 안락사 시켜주는 거라고 해야되나? 퀘스트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운행할 것 같구나 잘못했어 너는 운행을 운행할 것 같구나 나는 운행을 운행할 것 같구나 너는 운행할 것 같구나? 너와 다른 팀의 팀을 걱정할 것 같구나 이 아름다운 것 같구나 내가 도와줘야 된다 뭘 원하는데 엘로스테이 미세기 누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미세에서 맨눈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어벤져 스캔하면 미세 누출를 좀 펼 수 있을 거다 뭐하는 소리야 이게? 아 이거 뭐 스캔하라는 거야? 아 저거 됐냐? 뭐 어쩌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세 개를 뭐... 어떻게 내가 가서 말 걸어야 되는 거야? 못 가잖아 절로 내려가는 길 없잖아 여기 있구나 아 있군요 아 길이 있었네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나한테 고치라 그러는데 이 정도는 엔지니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서 지금 옷도 못 입고 사복으로 현장이라는데? 저기를 내려... 내부에서 가는 건 아닌 거 같고 그쵸? 내부 막혀 있으니까 이제 이거 타고 이동하나 보다 우주선이야 거의 아 시체인 줄 알았네 깔려주고 시체 저기야? 저거 어떻게 알아보라는데 우리 잭랭이가 쟤 바로 옆에 짚고 있어서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거 일단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 저기 뭐... 아 그냥 보이기만 하면 어쩌라고? 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얘네가는 대화 표지가 안 뜨는데? 가는 길도 없고? 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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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안 쓰던 시스템을 쓰면 어떡해? 어떻게 해? 뭔 소리요? 아 세 개 중에 고르라고? 끝에 있는 거네요 그쵸? 이거 하라는 거죠? 아니 아니 이거를 이것만 하라는 거죠? 됐잖아? 저거 꺼졌고? 다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유창킹으로 엔지니어가 쟤 솔직히 운반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흠흠 다른 운전병들은 데릴러라도 오지 쟤네는 그냥 중간에서 대기만 하고 있잖아 흠흠 잠재적인 어벤저보고는 별다른 수다 없이 수령지 식으로 봐주는 게 큰일이 아닌가 다른 게임 지원병들 하도 못해 엑스컴 에너비만 해도 현... 바로 임무 끝나면 그리로 데리러 오는데 난 돌아가서 타야 되고 얘도 데리러 오던가? 어 이거 어떻게 반대쪽에 있는 건가? 집 밸브 담그는 게? 어떡하지? 여기는 반응 없어 여기도 없어 된 거 아니야? 뭐하는 씨 다른 밸브를 열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반응이 없어 얘네 두 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파이프를 따라서 밸브를 집으세요 노출된 파이프를 따라서 밸브를 집으세요 귀찮게만 들어왔냐 저긴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자 그냥 두 개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어디 어디 파이프라는 거야 저게 여긴 아닌 거 같다 그러니까 저건 아니고 일단 저 둘 다 꺼졌죠? 이건데 이게 어디 건데 여기 거 아니야 이쪽 거? 아아 아 아 아 아 됐다 기묘하네 진짜 이 전문의식도 없는 애한테 이렇게 시켜도 돼? 하긴 윌리엄 카터니까 할 수 있겠지 기술자들이 설계상 결함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일단은 돌아갔고 뭐 캐스트 완료한 것 치고는 딱히 보상은 없네요 보상이라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완료를 한 게 다야? 나 이제 뭐 휴게실 가던가 뒤에 연구실 가면 되는 건가? 대화 씹혔어 지금 긴급내용 타이탄급 뭐가 발견됐다고 그러던데 아니 극수 오염장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탄이 발견됐다는데 타이탄이 발견되네 타이탄이 발견되네 타이탄이 발견되네 타이탄이 발견되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리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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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전투하러 가면 안 돼? 과학실 가야 돼? 나 이거 소독해야 돼서 귀찮은데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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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면은 올 때 또 소독을 해야 돼서 소독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위험하네요 얘도 캐스터 없고 있죠 아니면은 우리 포로 도켓몬한테 가야죠 없는데 딱히 내 생각에는 쟤도 지금 대화가 떠 있긴 한데 얘는 왜 대화가 맨날 떠 있냐 별것도 아니네 같은데 수복해 주고요 수복해 주고요 충고할 건 없나 왜요? 왜요? 이 시간은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물론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자기 고향 얘기해 줘도 되잖아 이렇게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울리엄 카더 결국 쳐들어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완전히 그래픽이 바뀌겠다 여태까지는 미국이라던가 유럽권을 기반으로 했는데 어이 뭐야 제가 생겼어요 특수 보강? 뭘 찾았다는 거야? 어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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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야 진작이 살렸을 때는 실버 안 죽었을텐데 실버 치료법 좀 얘기해 줘 조금 손을 보고 의료적인 복구를 하라 복세도 모르겠다 하아 아 하아 하류 박사와 대화하라 이거 나 모르고 지나갔으면 못 갯는 거 아니야 치료제를 얻는 그런 중요한 임무인데 모르고 지나갈 뻔 했잖아 그것보다 치료제 얻는 임무가 왜 외계인이랑 대화하니까 생기냐? 하리 박사 저기 있네요? 하리 박사 얼굴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마 아 개지? 구해온 해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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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는 것 봐 쳐다.. 쳐다도 안보는데 뭐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불안.. 나로 뭐 생체 실험 할 것 같은데? 쳐다도 안봐 눈을 안 마주쳐 어떻게 도와야 할지? 치료제는 치료제에 대해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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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엑스컴 요원 중 하나가 감염이 됐지만 계속 싸우고 있다 당신은 그냥 지화해서 역필체의 참여인과 하지만nadnadnadnadnadnad목으로 당장해야 하는 것과 엑려 병자도 좀 있고 당신이 그를 깨워야지 뭔가 이러낼 돈을 보여야 해 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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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안 했다는 것 같아 내가 이미 존재해 제가 들은 수 없는거 맞다 하지만 너무 많이 늦겨서 그들은 꿈 세상에 돌아다니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다면 내가 봐도 왜가 증료제제네 이게 바로 종료받고 좋은 꿈을 꾸고 있다 뭐야? 아니 잠깐만 그때만 카터 말해 볼까? 잠깐만요 저상대로 제정신 유지하는 게 신기하다 괜찮을 거다 다행이다 다시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아? 조금 불쾌해. 너와 함께해 봐 가자 가자 전쟁이 끝났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시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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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자 천재의 최애 시간을 잃지 않아? 네 계속 가고 거의 다 됐다 그렇군요 지금 일어나면 영웅이 될 수 있어 첫사람이 될 수 있어 깜짝이야 다시 한번 해봐 그렇군요 제발 나야 카터라고 카터라고 왜 왜 네가 영웅이 되는 것보다 날 더 원해 왜 왜 왜 전쟁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우리 건강을 다시 해봐 카터 카터를 내가 넌 너 나 좋은 job 카터를 지금 말해봐 지금 너무 심하게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돌아가긴 한데 다 됐다 쉽지 않게 쉽지 않게 하지만 넌 우리 우리 하인리크에게 전해주게 그치 얘도 캐스트 있는거 아니야? 몰라서 못 지나간거지 캐스트 없는 문자 아프사 아프사 얘 랑 대화하는 거랑 그게 문제냐? 이상의 집이 참깨 어떻게 Ricky 근데 걱정하지 마. 아, 알겠어. 그냥... 제 부모님은 그녀와 함께 계셨는데... 아... 우리는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가야겠다. 당연히 가야겠다. 큰일났네. 대여가 다 떠 있네요. 일단은... 하인리의 박사한테 가겠습니다. 아, 빌리엄. 좋은 뉴스, 희? 가자, 가자. 한참을 잡았다. 하지만 치료가 성공했다. excelent, excelent. if the underlying process is successful, then perhaps we can find the solution for the messes. I'm sure hope so. You can't get me to be friendly to everybody in the world. I was surprised we were able to get you to do so for even one. 헉, back to work. 조사 완료, 치유, 파견 임무 해제, 치료제, Saint Albans West Vergea. 자격시 돌아가, 요원을 파견하기. 파견 임무가 생겼네요. 이번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이 목류병이라는 가장 심각한 병.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죠.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류병 치유와 동시에 나는 적진 쳐들어가서 공격. 둘 다 성공하면은 거의 이기는 거 아니야? 상황상으로? 무슨 또 대규모 신공이지 않는 이상? 지도 좀 봐. 야, 완전히 박살을 내놨어. 다른 데는 안 지켜도 돼? 여기만 쳐들어온 거 아닐 거 아니야. 새 장비가 있습니다. 자, 장비 한번 보죠. 플라즈마 저격충 나왔다. 와, 대박. 어, 나 좋은 것만 잔뜩 있는데? 근접사격팩. 근거리 사격하면은 됐죠? 아, 이거는...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소총이랑, 소총은 괜찮은데 제조총이 기계를 못 부수니까 장갑 관통팩을 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갑을 거친 저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제 실드는 동료들이 쏴주기 때문에 그게 안 위험하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가죠. 위무 선택. 세 개나 되네요. 파괴 위무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자, 전부 다 갈거기 때문에 하나씩 보죠. 어, 잠깐만. 사, 삼. 아, 되는... 안되는데? 잠깐만, 사, 사, 삼. 사, 삼, 삼. 어, 안되네. 다 못 가네. 일단은... 싱클레어랑 리우 막십 넣어주고. 시작. 여기는 뭐야? 필요없죠, 소중료원. 치료제, 그치? 어우야, 이거 대박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네, 둘 다? 하나. 둘. 하나는 9레벨로 해줘야지 내가 좀 편하게 할텐데. 둘 다 장난 아니야. 이거, 여기다 안 들어가? 그냥 둘 다, 둘이서 해. 귀찮네. 귀찮네. 호크아이 작전이 있고. 호크아이 작전을 일단은 하러 가죠. 위무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요언도 다 지금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고. 아, 볼까? 다시? 장비 바꿀 거 있어? 호화 레즈. 소총. 네, 이제 플라즈마라는 레이저보다 상위 단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무 선택해서 쳐들어가죠, 빨리. 포로를 찾아라. 포로를 회수하라. 고위 외계인을 데려와라. 근데 나, 그, 스카이데인즈 건 언제 타는 거야? 감질맛 나게 계속 헬기만 태우고. 헬기 되게 멋있게 생겼다. 헬기 전원 조정하면 무슨 기분일까? 이곳은 거의 벗어버렸어. 아, 뭐야? 외계는 한 방에서 안전을 못봤어. 이곳은 한 방에서 안전을 못봤어. 이곳은 한 방에서 안전을 못봤어. 장난하나. 이거 너무 좋은데, 잠깐만. 머리 안 맞춰서 죽이는데, 한 방에. 머리 안 맞춰서 죽는데? 세 마리. 구분이 안 돼. 다 잡은 거야? 안 잡은 것 같은데? 육군 지프. 어, 저기 있다. 얘네도 플라즈마로 쓰긴 하는구나? 플라즈마라도 쏴야지. 야, 너무 좋은데, 초? 말이 안 되는데? 야, 스치면 죽어. 어? 반피다. 한쪽 누구나. 탄약이 얼마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지. 그리고 버너도가 당했습니다. 한 게 뭐가 있다고 해서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S, 1번. 2번. 띄우고. 얘네까지 다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 던진하면 조금 쓰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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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그렇지. 그냥 무난한데? 보시오. 너무 무난하니까 약간 좀 기묘한데, 기분이? 접촉 포탕도 6개나 있고. 너무 안정적이야. 이거 뭐야? 저 빨리 와봐, 다들. 쟤네 안 와요. 레이저 탄원도 여기 있죠? 우리 약 귀찮아졌는데? 아, 나 소환 기술 진짜. 나 소환사였지? 그래서 뭐 하냐?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러 설치해라, 아주. 네에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아아